내가 돋만 사람한테 몰랐다면서요? 오 마이 갓! 몇 살인데? 19살이에요. 지금? 양띠예요. 저도 양띠. 세상에 웬일이야, 띠동갑이래. 아기 씨를 뭐 선생님으로 처음 봤는데. 아 네네네네.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보컬 선생님으로. 여기는 사람 다 들으세요. 왜 센터가 되고 싶고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사람이 돋보인다고 그 사람이 센터가 아니라 우리를 보세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센터여야 된단 말이에요. 내 안에 배고파게 피어나는 눈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true 역시 원이의 밖에 없나요? I love you. 내 안에 배고파게 피어나는 눈 우리 아침까지 놀랍지 않았던 날이네.